나 쉬운 여자 아니여 처음 널 본 순간부턴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구만 나밖에 없어 어지럽구만 니가 그렇게 여자애들 잘 꼬신다며? 아 지가 뭐 아버지 같은 줄 알아유 뭐 또 힘쓸 일 있으면 불러유 그 집은 남자도 없는데요 언니 안녕하세요 왜 나를 안 꼬시는게? 너는 광식이 꼬잖아 내 말이 말 걷지가 않냐? 조심해 서울에서 전학생이 왔는데 정윤이 유진 장미 뺨친다니께 나 보고싶었나? ㅅㅂ 나 빨았어 지금 나랑 전쟁하자는 겨? 어부컬스야 휘쟣 퍼뜨린 이곳은 아 볼 피지 이곳은 홍콩핵 뭐야 다 다음은 다음은 홍콩핵 그만들이야! 뭘 질XX 그냥 야 도망치게! 잠시만요!